살짝살짝 이렇게 들을게 침할이 약간 넓게 해서 라이바이트 포키할래? 응? 끼기 나 내가 쓰고 있어 아니 하나 둘 하나 둘 완전 해봐도 돼 하나 둘 아 이제 만져볼 수 있어 아 좋아 너 이거 같이 계속 내려가 또 잃어버렸다 그러지 말고 어? 머리를 찾으러 왔어요 내 머리가 지금 안 어울린다 아 나 이렇게 이거 조회해도 돼 이거 봐 이거 봐 이 여자야 안 오 unplug 뭐 그런 거야 걸어가 있는 거야